제가 21년 동안 1300 이상의 거래를 통해서 알게 된 공통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 텅키 글로벌 리얼티라는 부동산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부동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 김효진 미국 부동산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부동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미국 부동산 처음이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약간 체감하시는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의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 상승에 중점을 둔 자본이익이 선호되는 그런 투자라고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거기에 더해서 좋은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은 자본이익 미국은 현금으로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세금 제도, 금융 제도 이 부분이 또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다르다 하는 거를 많이 느끼죠 작가님이 책에서 써주신 거 보니까 21년 동안 1,300채 이상이죠 1,300채 이상 그렇게 많은 부동산 거래하시면서 느끼신 거 생각 드시는 게 있으셨나요? 그렇죠 제가 21년 동안 1,300채 이상의 거래를 통해서 알게 된 공통점 거기에는 미국 내국인들의 투자자 그리고 미국인들 중에서도 부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제 투자자들 이런 부분에서 느낀 거는 한 투자자가 부동산 하나만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는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한 명의 투자자가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통해서 또 다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부동산에 재투자하고 또 재투자하고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를 많이 활용해서 증식된 자산을 잘 지킨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부분이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거는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돈을 벌고 쓰는 그런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안했었을 때 연 인플레이션율이 2%다 또는 3%다 그러면 우리는 해마다 돈의 가치가 2%, 3%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그래 돈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계산해서 보통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자산 가치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미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그 자산의 가치 상승보다는 그래도 수익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보고 현금 흐름에 좀 집중한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오르게 오르는 거죠 미국의 부동산도 아 그럼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처럼 갭 투자를 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 중시하고 그 자산 가치 상승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걸 기대한다는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게 있는데 보통 그렇다고 해서 투자라는 게 단기 투자, 장기 투자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한국처럼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단기적인 자본이익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는 장기 투자로 현금 흐름을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부동산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머리 깊숙해에는 불폐신화가 좀 있거든요 좀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믿음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데 미국인도 약간 부동산의 생각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미국인들도 그래요 미국인들도 설문조사를 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도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 투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게 정기예금 네, 의외죠 그래서 그런 순위에서 불폐신화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회복 확장 공급가인 침체 회복 확장 공급가인 침체 이런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가격이 좀 더 내려간다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이 있는 어느 시기에는 내려간 것만큼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연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했을 때에는 어차피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장기 투자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작가님이 이제 21년 동안 하셨으면 200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부동산업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미국이 저도 난생 처음 겪어봤던 그런 금융 위기였는데 그때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어떤 문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서브프라임 융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공국 가잉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나 공국은 많고 이러한 융자 자체가 또 그런 공국을 야기시켰고 그러면서 리만 브라더스가 붕괴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게 또 오래 지속된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또 지금이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그런 시장의 변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그때 이제 거의 폭락을 했잖아요 지금 그 가격 그 당시에 고점을 다 회복한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서클라인더 분기가 됐고 마지막 바닥을 쳤었을 때가 2012년 말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해서 확장기로 해서 쭉 계속해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거의 그렇죠 거의 10년이죠 그러니까 확장기가 굉장히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거는 그때는 공국 과잉이었고 수업에 의해서 공급이 너무 많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이 너무 없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신규 건축 회사들이 2010년 이후로 신규 주택을 거의 많이 짓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로 너무나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오다가 사실 코로나라는 어떤 전환점이 되면서 우리가 저금리 양적 완화 시대가 되니까 수요가 어떻게 돼서요 완전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공급은 또 반대로 늘어나지 못했잖아요 공급망 양적 현상 부족 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연준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유효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지만 반면에 공급이 지금 수요를 따라잡을 만큼 초과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 그 아픈 추억 때문에 많이 지지 못했군요 많이 지지 못했고 또 공급망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공급 가잉 부분에 있어서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지금 현재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한 현재 시장 변동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균형 잡힌 시장으로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매수자 시장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지역마다 좀 다르게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지역 시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따라 올리는 현금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값이 반값이 되고 진짜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은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앞서 더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워낙에 광활하고 그리고 50개 주마다 각각 조법과 규율이 틀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부터 인구의 유입이 이런 확립된 시장인 1선 도시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생 도시인 2선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신생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속화시킨 것이 코로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니까는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건 안정성이었어요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었잖아요 재택근무, 원격근무라는 그러면서 굳이 비싼 지역에서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도심 중심보다는 도심 외곽 지역으로 사람이 몰렸고요 지역 시장에서는요 미국 전체 시장에서는 1선 도시에서 비싼 1선 도시에서 좀 더 경제성이 좋은 살기 더 좋은 저평가된 2선 도시가 또 부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유호쇼가 아무래도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많이 몰리게 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봤었을 때 202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역전의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2022년 뉴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 금리 연준에서 금리를 자이언트로 올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는 리셋되는 부동산 시장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시기부터 그리고 2022년 금리 인상 시기 전까지 완전히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어요 미국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사상 최저 금리 네 그리고 완전한 양적 완화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 통화량을 확장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장은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초저 금리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덧 익숙하다 보니까는 정상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그 시장이 비정상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물은 적고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반이라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의 주택도 평균 40%가 인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3년 현재 바라봤었을 때 연준에서는 조금이라도 금리는 더 인상을 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균형 잡힌 시장으로 되면서 다시 리셋되는 거죠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이제는 예전의 시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온 그 시장이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 그러면은 인구가 유입되는 쪽은 당연히 유효수요가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인구가 빠지는 쪽은 유효수요가 더 축소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공급과 수요의 변화로 인한 가격 변동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는 지역 시장에 따라 가격 변동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확립된 시장의 일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 충동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시장은 균형 잡힌 시장으로 팽팽하게 긴장된 균형을 이루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일부 시장은 좀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유효수요가 증가하니 공급량보다 수요가 좀 더 많으면 가격은 살짝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23년에 미국 부동산 시장을 말한다면 지역 시장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2년 반 동안에 심한 가격 경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재 30년 고정 금리가 6.45%예요 그러면은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에 금리랑 비슷하면 거의 더블이지만 또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비교했었을 때는 또 그다지 높은 금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데 많이 익숙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익숙함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항상 사이클로 바뀐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요 침체라는 그 기간이 오더라도 침체기가 확장 기간에 비해서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또 고수들은 또 그러한 침체되는 기간 짧은 기간에 본인들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또 최대한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자 S 여러분이 안 누군가가 상실한 조사 land에 Turtle아 Rough